이 안에 있는 건 향까지 아... 아... 아, 그러네 어디세요? 운동하러 왔어요 여기가 어디죠? 세트요 네 재우가 일주일 앞으로 남았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52.4kg 아주 좋아요 대면 날까지 500g만 걷어내면 되기 때문에 오늘의 SBT 스쿼트, 벤치, 데드 2순으로 대회랑 똑같이 갈 거예요 하는 등, 하는 등 꾸역꾸역 그래도 뭐 영상 다 보내지던데 여기 영상 다 보냈어 이 정도면 뭐 어? 이번에는 여기인가? 안녕하세요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 붙는 영상을 봐서 F, F, P? 아 네 잘못했습니다 아 저는 이제 강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도전을 시작했는데 쉽지 않네요 진짜 어 비밀인데 제가 일단 그 진피알이라고 하죠 진피알 500은 좀 넘어가죠 500은 무슨 말이야 600 하기로 했잖아요 500과 600은 너무 큰 차이가 있더라 큰 차이가 있죠 당연히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이제 아빠가 된다는 것 때문에 좀 더 3대 중경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요? 코치님이 얼마나 육아가 힘드신지 알 것 같아요 왜 600이 넘어갔는지 누구나 안 오르는 때가 있는데 그거 견디고 다음 모르는 순간이 오면 보통 그 사람이 이제 더이상 파워리프터는 적을 수가 없어요 뭐야? 파워리프터예요 지금 어 예쁘다 어 귀여워 오빠 오랜만에 고사리 선정 보여주면 안 돼요? 타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이 선으로 살아보겠다고 아 저는 훈련이라고 하면 좀 그냥 일주일 남았으니까 온 김에 밤이라도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아 짧게 끝나요 한 번 드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그리고 휴실시간 5분이에요 나한테 집중하는 그 순간에 되게 짜릿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때 약간 나도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사실 전 진짜 신기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은 중량을 드시는 분들을 처음 봐가지고 사실 기 죽은 것도 있는데 그 후에 이제 쭉 하면서 재밌어졌고 싶어서 아마 계속하지 않을까 나한테 나한테가 나네요 거기가 뭔가 이거 남아있죠 어 거기가 남아서 사티 안에 이런 거라고 딱만 오 오 어그러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남은 일주일 동안 최대한 컨디션을 잘해서 코치님이랑 으뜸이가 도와준 만큼 제 최대 무게에 도달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. 약간 심어뜬 특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대회 때 어차피 잘할 거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대회 전까지 다치지 말고 대회날도 저번 대회 때처럼 즐기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. 파이팅. 117.5kg 그 전에 이것저것 하시다가 좀 다쳤던 게 있었는데 그거는 다 나으셨고 컨디션도 대회를 할 만큼은 올라온 상태여서 오늘 마지막 훈련이었는데 오늘도 스포트랑 데드는 다 일단은 피하를 해놨고 그것도 좀 RP가 남은 상태로 해놔서 대회에서 저번 기록보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최소한 5kg씩은 올릴 수 있지 않을까. 이번 대회는 성적을 어느 정도 예약이 있어야 하신가요? 저번 대회보다 많이 들 수 있으면 일단 그게 좋고 스포트 한 100kg 정도. 벤치는 저번에 들었던 정도만 들면 될 것 같고. 베드는 한 120kg 이상? 한 70kg에서 한 80kg 사이일 것 같아요. 응원에 한마디 해주시면 어떠세요? 이제 잘 쉬고 그냥 평소에 하던 거 믿고 그냥 그대로 가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여서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생리 전주기는 한데 그래도 체중이 이미 좀 맞춰졌으니까 사실 있어요. 지난번에는 촬영이 너무 많아서 대회 전에 한 2, 3주가 계속 막 50kg, 51kg 이랬는데 지금은 52 초반이니까 이 체중에서 딱 대회 체중 52.0으로만 계속 가려고 해요. 그 성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 성적은 지난번보다 토탈 중량이 높아질 거예요. 딱 그거 하나예요. 그리고 실수하지 않아요. 그래서 딱 훈련한 대로만 그날 하면 또 한 번 심어뜸이 강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난번에... 뒤로... 내가 지나갔지? 대회 첫사람 받은 버금이들한테 한마디? 그 버금이들이 아마 실시간으로 제가 경기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영상을 보게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대회를 뛰는 모습 자체가 우리 버금이들이나 멘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. 잘하고 올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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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